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이에요. 뭔가를 배울게요. 이 레슨은 포켓도 몬스타 포켓도 몬스타 넘버 28 오! 넘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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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산 도 반 산 도 반 사 신 수 세 소 사 음이 산 도 토 다크 땅 도 산 도 반 타 파 가 OK,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됐어요? 네, 제가 준비됐어요. 여러분이 준비됐어요. 가자! OK. 리뷰, 이번에는 16-20. 제가 리뷰 몇번을 11-15. 이번에는 16-20. 여러분이 준비됐어요? OK. 16. PG. PG는 16입니다. 여러분이 기억나요? 리뷰가 뽀뽀입니다. 네, 맞습니다. 뽀뽀 핀은 뽀뽀 한닥끝 한닥끝 뽀 뽀 뽀 뽀 뽀 뽀 뽀뽀 희위드 한 다크 텐 체인지 B, 시위드 다크 텐 체인지 지위드 요 이즈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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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은 전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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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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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Pom 한다ruct 텐 관 짱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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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전 비 영 Agreement 비 G, I, J, you can see the J, okay so when you see the double T, you will see the G size, this is a T, then like a G size, G size means a small, everybody say G size, G size, small, okay, G size, B, J, T, let's go number 19, RADA, you guys remember this one more time, RADA is RADA, what is a RADA, RADA is RADA is number KORATA, RADA, RED, RED, RADA is COLY 코라타. 코, 라, 희살즈, 코라파. 기억나세요? 이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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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코7, 코7, 코7. 오케이, 여러분. 코라타. 넘버 20. 레디케이드. 레디케이드, 마지막으로. 뭐예요? 어떻게 말해요? 레디케이드, 라, 다. 라, 윌, 지사이츄. 라, 타. 타. 라, 타, 루, 루. 라, 타. 16, 20. 뽀뽀. 뽀뽀. 비전. 비전. 코, 라, 타. 19, 코, 라, 타. 넘버 20. 라, 타. 코, 라, 타. 라, 타. 오케이, 여러분. 오, 반죽이. 우리 몸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가자. 고맙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좋은 밤이 되세요. 바이바이. 안녕. 28. 산돌빵. 산돌빵. 오케이. 해줄 수지. 오케이. 오케이.